세트 시리즈 세트 시리즈 다 됐다 다 됐다 진짜 잘생겼어 아 귀여워 잘생겼어 설렘 파트 주인공은? 어떻게든 내가 저거 가져가야겠다 진짜 싸우면 특히만 앙태고 가다야 그냥 하고 싶어 이 파트 하고 싶은데 나도 형을 여기 주기가 좀 그래요 그럼 형 곡이 돼 제가 지금 파트가 없어져요 투표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묻힌 장아지야.